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프 좋다네 좋다네 되잖아 언론사님한테 혹시 이야기 한 말씀만 좀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오늘 일정이 거르신 좀 이윤 씨에 대해서요 형님 잠깐만 짧게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일부러 일장기에 걸으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3일절인데 태극기 대신 일장기 거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? 2일 날 그리고 13일 날 10일 날